드라마 구파트너 작가 최유나 이온 전문 변호사가 비하인드를 전했다. 지난 4일 방송된 tv엔 예능 프로그램 뉴퀴즈 온 더 블럭에는 최유나 변호사가 출연해 인생을 향해 쏟아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최유나 변호사는 sbs 드라마 구파트너 대본에 대해 일주일 전에 16부작을 탈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 책을 써보긴 했지만 책은 문화 최고 드라마는 구어체이지 않냐. 매일 재판을 다니면서 하는 일인데도 한 회를 10번씩 썼던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유재석은 뉴퀴즈 온 더 블럭 출연 후 유명 작가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최유나 변호사는 드라마 작가들에게도 그렇고 법률 자문 연락도 많이 받았다. 근데 사건을 직접 해본 사람이 쓰지 않고서는 전달이 잘 안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고 직접 지필하게 된 유를 전했다. 또한 화제가 됐던 구파트너 이외 부부 동반 캠핑 중 벌어진 회도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최유나 변호사는 댓글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우버가 심하다라고 했는데 억울하더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썼다라고 말해 충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외도가 발생할 땐 항상 배우자의 험담을 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주연 배우 장나라의 깜짝 인터뷰가 공개됐다. 장나라는 찍으면서는 계속 그랬다.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자분들도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라고 연기하시면서 이런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참. 이러고 가서 집에 가서는 여보 하면 약간은. 할 때가 있긴 있다. 다행히 저는 너무 잘 살고 있다. 대본 봤을 때 역시 너무 현실감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또한 최유나 변호사님은 되게 사랑스러우신 분이다. 가끔 응원 영상 같은 걸 보내주시는데 그걸 몇 번 보내주셨다. 그게 엄청난 힘이 된 것 같다. 대본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 응원은 약간 평생 못 잊을 것 같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